네 편하게 가주시길 바랍니다. 천천히 가도 되고요. 블랙핑크 CD를 받았어요. CD를 받았습니다. 또 우리 무도의 유제니씨가 얼마나 좋아하려는지. 우리 매니저도 좋아해가지고. 매니저가 오늘 블랙핑크 온다고 그래가지고. 어딨나요 정규성씨? 시크한 척. 그만하시길 바랍니다.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.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준비됐나요 라이브? 네. 좋습니다. 마지막처럼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. 얼굴이 뜨겁고 가슴은 계속 뛰어.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돼. 어지러워. 넌 한 줌의 모래 같아. 참 길듯 잡히지 않아. 넌 쉽지 않은 걸 그래서 더 끌려. 내 맘이 마음대로 안 돼. 어려워. 지금 너를 원하는 내 색깔이 느껴줬니. 너를 바라보고 있어. I'm missing you. So tonight won't you set me free. Bab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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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터질 것처럼 안아줘. 그만 생각해. 뭐가 그리 어려워. 거짓말처럼 키스해줘.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. 마지막처럼 마-마-마-마지막처럼 마-마지막처럼 마-마지막처럼. 매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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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업로드됩니다. 매일 업로드됩니다. 매일 업로드됩니다. 매일 업로드됩니다.